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사회인 야구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톰톰입니다. 네, 저는 박사장입니다. 네, 이곳 구장이 드림볼파크가 굉장히 좀 유명한 곳인데, 현대차 드림볼파크는 2016년 8월에 개장을 해서 천연 잔디구장이 하나, 그 다음에 인조 잔디구장이 4개, 리틀야구구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볼 구장까지 총 6개의 구장이 모여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야구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여자야구 월드컵도 하고,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도 하고, KBO 퓨처스리고도 하고, 사회인 야구 엘리트야구, 뭐 정말 그냥 이 동네에서는 다 야구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적풍팀과 이 하다보이팀 간의 경기를 보내드릴 건데, 맞습니다. 하다보이의 1번 타자 윤영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자, 초구 던집니다. 자, 때렸습니다. 네, 오, 유격수가 지금 잡았고 1루에. 아, 네.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뭐랄까요, 좀 침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인 야구에서는 침착이라는 단어는 허용되지 않죠. 뜹니다. 자, 뛰었습니다. 아, 역동적 걸리면서 1루에 있던 주자가 3루까지 걸어들어갑니다. 3루, 3루, 3루. 이렇게 빠졌고요. 공이 빠졌고, 홈에서. 아, 흘리므로 뛰어들어옵니다. 네. 3루에 있던 주자가 3루를 돌아서 홈을 밟습니다. 네, 센스 있는 이 자기소개가 참 인상적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자, 2루에, 그리고 1루에, 1루에. 아, 더블플레이네요. 네, 더블아웃입니다. 아, 나이스. 적풍이 초반에 2점을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조금씩 짜임새가 갖춰지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지금 뭐랄까요, 흥분 상태가 살짝 가라앉은 거예요. 얼굴도 조만하면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자, 이번에는 잘 쳤습니다. 코스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네, 2루까지 뜁니다. 2루까지, 2루까지. 2루에 벌어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아쉬운 게. 아, 그렇군요. 네, 영웅이 되고 싶거든요. 저는 아닌데요. 아하. 아, 네, 초구에. 잘 쳤습니다만, 중견수가. 우와. 따라가면서 잡아냅니다. 네, 오늘 정상훈 선수, 아니죠, 아니죠. 네, 오늘 박지원 선수는 중견수에게 오늘 밥 한 끼 사야 될 것 같은. 크로도 잡아줄 수 있는 공 아니었습니다. 역시 야구의 도시라.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우익수가 왜 저기가 있죠? 시프트를 지금. 네, 한참 지금 가운데 쪽으로 당겨온 듯한 느낌인데요. 오, 네. 네, 때렸습니다만 3루수가 침착합니다. 정확하게 잡아서 2루에 던집니다. 깔끔하게 잡아내면서 하다보이가 실점을 적풍에 추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8번 타자 최성환 선수입니다. 때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2루수가 잡아서 1루에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아, 2루이네요. 놓쳤습니다. 아, 공이 지금. 네. 1루심이 놓친 걸로 됐습니다. 와, 당연히 지금 아웃 타이밍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한번 리플레이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했는데 다시 집온 걸로 봤거든요, 저는. 자, 여기서는 놓쳤고요. 네, 놓쳤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공을 잡아. 쳤습니다. 이번에는 도착했습니다. 자, 2루수의 키를 넘어갑니다. 우익수가 달려왔습니다만. 아, 네. 안탑니다. 칸덕불이 너무 옛날 사람 아닙니까? 주자 1루와 2루에 들어갔습니다. BGM 다시 가야 되나요? 네, 다시 한번 갈까요? 자, 앞선 타석에서 시원한 내 안타를 하나 기록한 바 있는 서지원 선수. 서지원 첫 점. 왔습니다. 멀리 높게 뜨는 공이 자이스의 완. 오, 야,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게 웬일입니까? 늘상 보던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던 바로 그 장면이 나왔어요. 아, 정상훈 선수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이 위기를 정말 잘 극복하고 있었는데. 자, 이거 타구가 생각보다 멀리 뻗지는 못했는데요. 아, 맞습니다. 제가 삼촌하고 친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적풍의 나재민 선수입니다. 일본은 연식 야구를 참 많이 하는데. 오,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너무 잘 쳤습니다, 지금. 그런데 따라가고 있는 중견수가. 우와, 넘어갑니다. 자, 낙구 지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서 타자 주자가 1루 돌아 2루까지 들어갑니다. 뭔가 야구를 그리고 어떤 그 멋있게 하는. 오, 멋있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진짜 어려운 골이었는데. 네, 김현호 선수입니다. 팀의 막내. 막내가 하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오, 자, 공 뒤로 빠졌고. 네, 빠지면서 이때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들어오면서 적풍 팀의 첫 번째 득점. 맞습니다. 아, 네, 지금 약간 파울인공인데 오, 타구 위치가 잡아주면 좋겠어요. 잡아주면 좋겠어요. 떨어집니다. 자, 타구 위치 정말 애매한 곳으로 가면서 네, 안타가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투아웃이지만 얼마든지 또 따라갈 수 있나. 또 졌죠. 이 높은 동네 베스트가 나가고 또 애매한 대로, 또 애매한 대로. 아, 네. 자, 이건 홈까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홈에서, 홈에서, 홈에서. 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인인은 무조건 오만 진창이 나온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늘 약간 화나 있는 얼굴에 박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늘 짜증이 나 있다. 아, 자, 지금 몸에 맞습니다. 주자 만루가 아니고 네, 이상루. 1, 2루. 네, 주자 1, 2루인데요. 네, 3번 타자 심재민 선수입니다. 보통도 안타 내가 용기 있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큽니다. 큽니다. 빠던과 함께 멀리 날아가는 타구가 탐장을 직격하면서 2루에 있던 주자, 그리고 1루에 있던 주자까지 홈을 밟습니다. 자, 야구 몰러죠. 아까 저번에도 제가 2회 초만 해도 콜드 규정을 입었거든요. 두 개를 둘 수 있도록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눈 밑에 파스를 붙이셨나요? 어, 자, 이번에 그 몸 쪽. 아, 저건 약간 손이 울렸을 것 같은데. 아오하! 자, 이번에는 자체가 안 나오네요, 오늘. 아, 네. 적막한 긴장이 흐르는. 어! 아, 네. 디스폈트가 나왔고 una announced 주애 pued 네, 1루에. 오. 차, 1루에서는 야구 되었습니다만 네, 주자는 1루에 있던 주자는 2루까지. 정성원 선수 처리도 엄청 깔끔하게 잘 해내네요 포수는 왜 3루까지 가있습니까? 커버 들어간 거예요? 대단합니다 포수 커버 들어가는 거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풍 팀이요 3볼 1 스트라이크에서 투수! 좋습니다! 정성원 선수가 이긴 것 같습니다만 1루에! 1루에! 우와! 잡았어요? 1루수 잡았어요? 오 네 슈퍼 캐치가 또 나왔네요 1루수가 고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뚱공인데요 뚱공은 저희가 지금까지 팀킬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됐습니다 역시 역시 그렇죠 우리팀 투수는 우리팀 야수가 흔든다 항상 팀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팀을 위해 고생하는 선수 팀의 보배! 수비는 약점에 있지만 타격에서만큼은 컨택 능력이 뛰어난 자 컨택 능력이 뛰어난 타자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너무 깨끗한 안타를 전했네요 8번 타자 고승호 아 지금도요 어! 어! 인입니다! 인사인 안쪽으로 떨어졌고요 페어사인이었습니다 자 주자 어! 이거 끝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힐로에 있던 주자가 아 하지만 아 적시타가 하나 나왔네요 이야 네 이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죠 맞습니다 주자가 2,3루에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것도 살았어요 이건 높은 확률로 우와! 우와! 프리드 고! 우와! 자 이거는 하지만 하지만 그 네 3루에 있던 주자는 홈을 밟았습니다만 오익수 슈퍼캐치가 나왔습니다 슈퍼캐치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오늘 슈퍼캐치 아니면 어이없는 만세 둘 중에 하나네요 외야수들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공이 사실 안타 코스로 보였거든요 아 이거는 최우석 선수 아 네 좋습니다 코스 좋습니다 잡은 줄 알았죠 지금 잡은 줄 알았어요 2루수의 파이팅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이 팀에 다시 한 번 주자가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적풍팀이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 코스 살아나가는 코스였는데 와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모습도 하다보이팀의 2루수 너무 좋았습니다 자 풀카운트까지 갔습니다 자 풀카운트까지 갔습니다 한가운데 직구밖에 생각이 안 나겠죠 아 높게 들어가면서 타다주가 볼넷을 걸어 볼넷을 골라 걸어 나갑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정성훈 선수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어떤 그런 팀 동료의식과 어떤 목표의식이 뚜렷하신 분 같아요 볼넷을 걸으면서 여기 지금 정성훈 선수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코스 한번 끊어줘야 돼요 자 지금 노아웃에 주자 만루거든요 날릴 수 있을지 반대로 정성훈을 막아낼 수 있을지 나와줬습니다 아 기가 막힌 코스 1호 주자 들어옵니다 주자 한 명 들어오고 또 한 명 들어오면서 세잇 잘 맞습니다 좋습니다 잘 때렸습니다 너무나 좋은 코스로 홈을 막아줘야 됩니다 점수를 안 주겠다는 의지죠 자 이번에도 좋은 쪽으로 공에 갔습니다 이건 두 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와 하하하하 하다 보이가 대단합니다 승기를 자 초고를 노릴 것인가 노렸습니다 노렸습니다 뜬공인데요 또 뜬공인데요 또 뜬공인데요 이걸 못 잡으면 분위기가 많이 넘어갑니다 이러면 하다 보이 팀으로 분위기가 엄청 엄청 넘어가는 거예요 뜬공 못 잡으면 어떤 분위기를 가져가는 거죠 자 또 우이수죠 우이수죠 안 되죠 띄우면 무조건 삽니다 지금 이거는 이거는 네 두 점 또 들어옵니다 두 점 들어옵니다 네 이루어 했던 주자까지 홈을 밟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투수가 바뀌었는데 자신 있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냥 막 자 이건 잘 잡았고 네 지금 좋았어요 지금 잘했습니다 적풍은 점수를 더 주더라도 지금 의미가 없어요 사실 한 점 더 주고 안 주고가 네 네 네 여기서 승복 네 볼을 잘 골라냈습니다 그렇죠 또 또 이렇게 됐죠 그렇죠 아 서루트입니다 더블스트 아 네 이게 사실 풀카운트니까 크게 쳐갖고 이 사람들 다 들여보내자면 이런 느낌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좋습니다만 아이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 야 자 네 갈다 받았습니다 자 어우 왜 이렇게aints 소리 지금 네 아 지금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저건 미끄러진 거예요 오 네 지금 또 볼래시죠 이게 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어 여성 여러분 자잔 이게 끝이 날 수도 있어요 자 중전수 아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두 점을 따라붙는 적풍팀입니다 적풍 훌륭합니다 현대사 쫘아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웃이네요 아웃입니다 어떻게 되면 다음 이닝이 가나요? 잠깐만요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기 끝났습니다 이야 명격이 보셨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따라 붙었습니다만